CM블루팀! 네! 두 번째 선수는? 자인 구조대원! 자인! 그리고 우리 큰일 났다. 주주쌍팀! 백현 구조대원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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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야, 봐주지 마! 연애! 게임하라고 게임! 자인이가 아니에요! 연애하지 마, 연애! 준비! 파이팅! 봐주지 마! 파이팅! 파이팅! 걸고, 걸고! 파이팅! 걸고, 걸고! 야, 왜 이렇게 솔딱대해? 이를 안 물었네! 이를 안 물었어! 나가라고! 안 물어! 나가라고! 야,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! 뒤도 안 돌아보고! 야, 냉정하다 진짜! 지금, 이거 안 해주냐? 살려고, 살려고! 살려고, 살려고! 퀴즈에서 배웠잖아, 퀴즈에서! 그렇지, 그렇지! 너희들도 알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태클이가 지면 이거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! 당연한 거죠! 마음이 있는 거예요! 확실한 거야! 야, 나 진짜! 야! 야! 야, 나 진짜! 야, 야! 야, 되게 말은 많이 하는 거죠? 어, 수영을 좀 하네, 어! 어! 나도 너무 궁금한 게, 궁금한 게 갈 때도 태클이가 훨씬 빨랐고 어! 들어갈 때도 훨씬 빨랐고 태클이가 왜 뒤에 있는 거죠? 어! 우리 태클이 수영을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! 잡았어요, 같이 가자! 아! 아! 태클아! 게임 이겨야지! 어! 아, 너랑 인자인! 야, 아니! 아! 아, 축하해! 너 왜 그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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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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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괜찮아 보여 나 좋아하나 봐 이젠 네가 없으면 아, 네! 난 어쩜의 힘이 풀려 이런 맘만 느껴져 사랑의 손자고 죄송합니다! 야! 엎드려! 뭐 하냐? 우리! 야! 잠깐만! 마음이 있다고 이거! 마음이 있다고 이거! 우와!